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아파트 외벽 2층에 설치된 장식물 구조물 한쪽이 부서졌습니다. 1층 화단에는 부서진 구조물 조각들이 널려있고 꽃나무가지도 부러졌습니다. 이 아파트에 사는 5살 A모 군이 7층 창문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지면서 난 흔적들입니다. 아파트 7층에서 1층까지 높이는 약 20미터.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나온 아파트 주민이 A 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. A 군은 가벼운 타박상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 군은 다행히 스티로폼 소재인 구조물에 부딪힌 뒤 이 화단으로 떨어져 큰 충격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아파트 외부 장식을 위해 붙여놓은 구조물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. 시속 한 60에서 65km 정도 되는 차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중상이죠, 중상.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. 경찰은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는 사이 A 군이 방에서 혼자 창밖을 내다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